제 생각에는 명절에 청년들이 원치 않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차치하고 보자면 결혼을 언제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감만이 아니라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오늘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혼 제도에 대해서 결혼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이렇게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까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아이를 낳고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4인 가족이 아니라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빙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과 같이 살기보다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영하는 방식? 네. 특히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족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혼 여성은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은 반면에 미혼 남성은 주거 불안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론이 한참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삼포세대론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네.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건도입니다. 또 4주 만에 뵙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매번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4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저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코로나19로 바뀌어가는 일상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한데요. 휴학을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복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미나라든지 수업들이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서로 잘 안 들릴까 봐 듣는데 그리고 말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업이 끝나면 되게 진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두 차례 제주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은 일종도 다 취소가 되고 또 집에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감염병이라든지 기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한 위기들을 좀 실감하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거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바뀌는 일상에 대해서 적응을 해나간다는 게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이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또 무더위 거기다가 태풍까지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른 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가 않아서 문제네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가을이 되었고 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 많은 청년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네. 네. 뭐 제가 명명을 해보자면 바로 명절 질문 스트레스 증후군. 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이제 어른들에게 들을 질문들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가 이제 걱정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또 명절에 이렇게 참석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취업은 했는지 연애는 하는지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뭐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이런 당볼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오늘은 이제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결혼 제도와 가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건도 위원장께서는 결혼 언제 하실 건가요? 네? 이런 질문이 사실 명절 때 친척 분들한테 듣다 오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증후군처럼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오늘의 주제로 잡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없겠지만 저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떤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박건도 위원장은 아직 총각입니다. 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혼에 관심이 좀 생겼습니까?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 지음이 되어서인지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가고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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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를 가서 이제 어른들을 만났는데 네. 또 이제 어른들과 결혼에 대한 어떤 논쟁이 벌어졌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의 시선에 나가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네. 어... 제 생각에는 명절에 청년들이 원치 않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차치하고 보자면 예. 어... 결혼을 언제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박건도 위원장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은 모든 청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른들께서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결혼을 언제 할 거냐라는 이 질문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네. 이제 어른들이 언제 결혼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에는 결혼은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트로트 노래의 가사에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비율은 2012년 62.7%에서 2018년 48.1%로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6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언제 결혼을 할 건지라는 질문이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질문은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제 생각이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묻는 순간 그것도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왜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었고 청년들은 이것이 아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세대 간의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 달라지기도 했고 또 청년 세대들의 삶의 방식도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좋은 삶이라든지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하면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는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이런 어떤 삶의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잘 밟아가는 게 어떤 성공한 삶이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생각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말씀하실 대로 전형적인 잘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청년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결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바라본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변에 청년들이 있죠? 친구, 또래들, 선후배들 보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네. 주변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요? 네. 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아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 이건 팩트네요. 네. 통계청의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이 4.7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2018년 재작년보다 7.2% 감소하면서 8년째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간만이 아니라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오늘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결혼 제도에 대해서 결혼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이렇게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어떤 가족이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사회의 기본 단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당히 소중하고 또 어떤 가치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된다고 인식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소중한 가치인 가족을 만들고 안전하게 지키고 또 먹여 살리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족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가부장이라는 남성을 세웠고요. 이 가장의 경제적 활동과 어떤 통솔하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몫을 세대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물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지급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4인 가족을 국가의 기본 단위로 하는 인식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대주 세대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무심결에 이렇게 쓰고 있는 말들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족, 집안이라는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다들 동의하실 텐데 그러면 최근에는 이 경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아이를 낳고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4인 가족이 아니라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같이 살기보다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의 형태로 살아가는 커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인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가족이라는 가치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결혼 또한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어떤 개인의 삶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죠. 가족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세대주를 통해서 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지급되는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세대원의 당연한 권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에게 어떤 수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관념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 또 현실적으로도 바뀌었던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이 분명히 있군요. 아,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이렇게 세대 간의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영하는 방식? 네, 특히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족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족의 기본 형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가부장이 4인 가족을 통솔하며 이끌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로 아버지가 집 밖에서 일을 하고 경제적 수입을 만들어 오고 어머니가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로 어떤 부모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집을 대표하고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마을에서의 의사결정도 대부분 가정을 대표한 중년 남성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의 제사나 의뢰 같은 곳에서도 여성들은 좀 배제가 되고 남성들만 참여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지금 우리 사회 특히 가정을 다니려 하는 곳에서는 좀 짜여진 그런 시스템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가부장제 시스템이 옳지 못하다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가부장제가 불편하고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이러한 인식의 실천으로 어떤 비혼을 선택하는 비율도 꽤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선택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성평등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호주제를 폐지하기도 했고요. 또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를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지는 등의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강하게 남아있고요. 또 청년 세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족 시스템을 좀 거부하게 되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확실하지 못하, 바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비혼을 선택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세대 간의 인식이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청년 세대 내부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는 청년 세대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혼 여성은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은 반면에 미혼 남성은 주거불안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네. 이것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싶고 어떤 면에 사회적으로 해야 하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분석에는 현재의 결혼과 가족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남성 중심이고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더 원치 않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남성들은 가부장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직까지는 현실로 더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좀 심각하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남성 청년들은 1위가 주거불안정, 2위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은 2위가 불안정한 일자리, 3위가 주거불안정을 뽑았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경제적인 문제라고 꼽은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를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청년들의 수입이나 자산은 적은데 집과 같이 이런 결혼을 하면서 마련해야 하는 것들은 청년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출생률이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정부와 기성세대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만 포기한다고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론이 한참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삼포세대론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고 또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결혼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원책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결혼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졌음을 인식하고 또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많이 나오는 것이긴 한데 청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점을 갖고 집중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런 인식이 기성세대 인식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너무 한쪽만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더 있을까요, 혹시? 네. 청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이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박건도 위원장한테 결혼 언제 할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추석 연휴,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성세대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청년들의 인식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앞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